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로 부담받고 있는 신혼부부들,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,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적신호,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향해 가는 길에는 수많은 적신호가 떠 있습니다. 언제 바뀔지 모르는 청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, 나만의 보금자리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 순간, 나의 미래에 청신호가 켜집니다. 힘을 내세요. 나와 같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포기하지 마세요.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은 이제 행복한 보금자리에 청신호가 켜집니다.